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재동 김수미 유병건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김수미 목소리를 더 좋아하시겠죠? 잘하죠? 성대모사는 뭐... 며칠 전에 송아예씨 그림 그리는 거를 SNS에 올렸었어요. 원래 이제 좀 전 팬이고 아니 뮤직비디오가 좋다 보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리뷰 아닌 리뷰? 커버 아닌 커버? 한번 찍어볼까? 이렇게 두서없이 시작하는 게 원래 맛이거든요. 송아예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니로식 바로 뜨네. 그래 다 나오네 벌써. 니로식 남자 커버. 나 이거 하면 되겠다. 남자 커버. 노래가 반응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. 니로식을 일단 검색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재생을 해봅시다. 이 목소리가 낫죠? 듣기 싫으면 꺼주세요. 아 요즘은 이렇게 카페를 하게 해 놓는 게 유행인가봐. 나 전 남자친구. 그게 여자 생긴 거 같던데? 아 전 남자친구 여자 생긴 거 같던데? 여자 생긴 거 같던데? 여자 생긴 거 같던데? 커피에 막대기 주는 것도 유행인거 같던데? 꼭 저 먹어야 되나? 저걸? 날 이렇게 보니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들으니까 참 부담스럽다. 저런 눈빛들이. 저런 눈빛들이. 아 그렇지. 한등 수준에 썼지. 아 봤어. 길에서. 그렇지. 꼭 이렇게 만나요. 우연히.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. 여긴 상암동 같다. 약간 동네가. 나만 그래 나만 놀러가도 못 놀잖아. 어떻게 놀아. 저 상황에. 아 좋다. 노래방 이거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흘렸냐. 근데 뮤직비디오에서. 송아일씨. 어떻게 이렇게 눈물 연기를. 완벽하게 눈물 연기를 소화를 하셨을까. 장소가 막 바뀌어도 있질 못하잖아. 아까 그 녀석 아니니? 친구 녀석. 아까 친구 녀석 맞죠? 그 녀석. 야. 저 녀석 시작할 때. 저 녀석. 저 녀석. 유치 녀석 저거. 야. 그게 독사네 그거. 내가 이따 다시 볼 거야. 그 계집애 맞는지. 아까 시작할 때 그 계집애가. 그 계집애가. 그 계집애가. 시작할 때 나온 그 친구야. 시작 장면이에요. 아까 전남자 친구도. 이렇게 여자 생긴 거 같은데. 이렇게 여자 생긴 거 같은데. 9초에 이랬어. 2분 20초. 2분 10초 이때쯤 가서. 제 봐봐 꼴상을. 2분 3초다. 2분 3초. 보세요. 얘는 장소가 이렇게. 맞지 저거. 잘 됐네. 잘 됐네. 봐봐. 귀 모양. 코 모양. 입 모양. 눈썹 모양. 저 눈 봐봐. 저거. 2분 7초 이제 간다. 맞네. 저 녀석. 요사스러워. 저거. 이야. 저 녀석. 앞 중간에 보기심을 끄세요. 저 혼자 분석하는 거거든요. 아널리스트라고 하죠. 맞네. 이 녀석. 저 앞에 저. 빗자루 같은 걸로. 뒤에. 갈겨. 맞네. 어떻게 저래. 천형도스럽게. 저 개. 이때 잘 됐네. 이러고 뒤에 가서. 다시 보니까. 눈물이 그렇게 났구나. 다 거짓말이라고. 아휴. 이거 봐봐. 이거. 웃는 거 봐. 이 녀석. 이거 봐. 이거 봐. 2분 7초 2년. 쟤는 이제부터 2분 7초 년이야. 맞네. 아무튼 저 꼴사람. 2분 7초 기집애. 저거. 야. 지 친구. 남자친구. 쏙. 빼서갖고. 데이트. 그 동네. 지들 다 이 동네에 사준 거 같은데. 이년들. 이 남자애가. 다시 보니까. 두 번 보니까. 본 거야. 이 송하엘씨를. 얼마나 이게 분노. 이게 분노도 아니야. 너무 이 충격에서 오는 눈물인 거야. 없어. 없나봐. 어쩔 수 없나봐. 아휴. 어쩔 수 없는 거지 뭐. 얼마나 시작할 때. 이 기집애가. 디저트도 안 시키고. 커피 두 잔만 딱 시켜서. 얘기를 딱. 어? 너 남자친구. 이렇게 된 거 같아. 얘기하는 장면을 딱 보면. 이 기집애가. 진작에. 처음부터. 이 얘기를. 미리. 선수 칠려고 온 거야. 저 2분 7초 년이. 그리고 시작할 때. 옷도 비슷한 거 입고 있지. 지금. 옷 비슷한 것도 이제. 입지마. 그 니트. 얘가 준 거면. 다 갈까기 찢어서 버려. 이제부터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. 이제부터 막 들으면. 이게 생각이 막 바뀐다고. 이 생각이 계속 난다고. 저 2분 7초 년이. 년이라 그래서 미안한데. 이 친구한테 부른 걸 수도 있어. 니 소식 듣고. 내가 빡쳤다고. 얼마나 오랜 친구가 아닐 거야. 저. 친구가. 다음. 뭐. 커버 리뷰. 남자 커버. 너무 좋지 않아요. 이런 남자 커버는. 유일무이니까요. 많이 봐주시고. 소만 씨 사랑해 주세요. 제가. 팬이거든요. 다음. 리뷰를 또 올릴게요. 그때 또 봐주세요. 그럼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